여자 바지 보여 드릴게요. 지금 여자 바지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그레이 그다음에 브라운 그다음에 블랙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3가지 3가지 준비했습니다. 그런데 정수들이 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. 제가 왜 이렇게 앉아있냐면 이 바지가 일단은 여성용 같은 경우에는 린넨 터치감이에요. 고객님 그런데 바지가 일단 되게 시원한데 보통 여름 바지들이 지금 보시면 되게 얇은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얇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무릎이 튀어나오고 구김 보세요. 앉아서 있다가 한참 앉아있었잖아요. 하나도 주름이 안 가요. 정말 깨끗하죠. 무릎 안 튀어나오죠. 여기 앞쪽에 고양이 주름 같은 거 안 생기죠. 어머 마술이에요? 그런데 여성용도 역시나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면 여유가 충분히 있고요. 뒤쪽 부분에도 이렇게 고무줄로 딱 잡아주니까 너무 편하네요. 역시나 파크랜드 패턴 여기. 당연하죠. 앞에 지퍼를 보면 미디가 짧아 보이지만 역시나 안에 있는 미디를 길게 했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편안한 미디가 되는 거예요. 그럼요. 이 골반이 사실 걸쳐지면 살이 다 튀어나오거든요.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지 밑단 보시면 되게 이렇게 팔랑팔랑 얇은 소재예요. 되게 얇아요. 지금 제가 아까 앉았다 일어났다는 거 상상이 안 될 만큼 너무 깨끗한 바지입니다. 그런데 지금 여성용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? 수량이 별로 없잖아요. 수량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이걸 잘했네. 허벅지 쪽에 패턴을 너무 잘해서 이 공간이 여유가 상당히 많아요. 저도 이게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옷에도 살면서 몸매도 사는 거야. 그럼요. 바지를 여름에는 진짜 들러붙는 거 입으면 입을수록 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보기에는 상당히 슬림해 보여요. 그렇죠. 그게 패턴 여기야. 당연하죠. 보기에는 슬림해 보이고 입은 사람은 그냥 트리닝 입은 것 같아. 트리닝복. 그런데 오늘 두 벌이 다 그래요. 남성용이든 여성용이든 바지가 다 그래요. 입은 나는 아 파자마 입은 느낌이죠. 파자마. 그렇죠. 그냥 잠옷바지.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파자마 입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죠. 그런 느낌이에요. 여성용도 남성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.